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 어땠나요? 시험이. 샘 느낌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작년 수능보다는 좀 무난하지 않았나. 그래서 학생들을 평가하기에 글쎄요. 샘 판단에는 나름대로 좀 적절하게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사정 사정이 다 다르겠죠. 금방 학생들에게 온 문자들입니다. 방향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학만이가 될 수 있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6시에 매일 일어났군요.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하면서 푸는 게 뭔지 확실히 체감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문자들 많이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시험을 만족스럽게 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주로 문자를 보내긴 하겠지만 그에 비해서 샘 역시 국어는 일주일만 쉬어도 감이 떨어지는 게 맞나 봐요. 더욱 열심히 해서 다음 구모는 만점 받는 땡땡이 될게요. 슬픈 문자네요. 전 안 되나 봐요. 절 포기하세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채점 해보니 아직 정말 부족하고 제 위치가 어딘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속상하지만 오늘은 토대로 9월 그리고 수능에서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반은 뭐냐. 오늘 시험 열심히 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쉽나? 다행이잖아요. 수능이 아니라서. 그렇죠? 수능에서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163일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나머지 163일 동안 우리가 국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약점을 분석해서 아, 이런 측면을 좀 보완해서 난 이렇게 점수를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방송 중이니까 말이 좀 쉽시네요.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시험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1등급 컷이 87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 그 다음에 2등급은 80점. 3등급은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70점 정도입니다. 이런 시험이니 쉬웠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험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풀었을까를 선생님도 고민해 봤어요. 선생님도 10시쯤에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풀기 시작했는데 보통 이게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화장문을 풀고 그 다음에 문학을 풀고 독서를 푸는데 오늘 화장문은 어땠어요? 아마 10번 문제 채점하면서 뒤통수 맞은 학생들이 좀 있겠지만 10번은 조금 샘 생각해도 국어 문제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들긴 해요. 어쨌든 화장문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작년 수능에 비해서 대단히 상처받을까봐 어쨌든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무난했죠. 무난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문학도 글쎄요. EBS 교재를 나름대로 잘 정리한 학생이라면 문학도 빠른 시간 안에 잘 풀린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구체적인 것은 좀 이따가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푸는데 독서 첫 번째 지문까지는 그래도 무난했죠. 지문 길이도 짧고 21번의 니은의 비판적 의문 니은이 조금 문제가 됐겠지만 아마 문제 풀 때는 그 생각 잘 못했을 거예요. 니은 문제는 나중에 해설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거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경제 지문을 풀면서 조금 어렵다. 근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면서 경제 지문을 나름 풀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지문 생물의 진화 지문 이 지문이 이제 6문제짜리인데 다소 복잡했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좀 잃었거나 아니면 읽어내 시간이 부족했거나 여기에서 결국은 올 6평의 점수가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샘 생각에는 샘 생각에는 글쎄요. 샘 생각에는 수능도 거의 이 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이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6평 평가으로 된 시험이니까 그럼 느끼시겠지만 결국 중상위권에서는 비문학의 독서가 관건입니다. 그죠? 독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화작문과 문학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오늘 점수를 받아들고 샘 절 포기하세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수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있는 학생들도 6평에서 3등급 3등급 중반 이렇게 받은 학생들이 1등급 받은 학생들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포기할 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 실제로 우리가 구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이제 우리 구공부할 시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될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이성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월요일 날 수업할 때도 얘기는 했었는데 일요일 날 수업할 때도 평가원이 끝나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문제 틀렸는데요. 제 문제점은 뭔가요? 이렇게 이제 제 문제점을 좀 살펴주세요. 이러면서 문제지를 통째로 이제 샘한테 던져 주시든가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샘이 얘기했죠? 오늘 밤에 이 해설강의 듣고 반드시 책상 위에 앉으셔서 여러분만의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은 생각이 나요. 아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21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다? 혹은 큰 잔치 문제가 나왔을 때나 어떻게 풀었다? 이런 게 지금 기억나거든 이때 이때 정확하게 다시 풀어서 아 내가 지금 문제인 게 무엇인가 뭐가 문제라서 이 문제를 별표 쳤나 뭐가 문제라서 이 문제를 틀렸나라는 걸 스스로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틀린 이유가 다양해요. 그죠? 예컨대 10번 문제를 봅시다. 10번 문제 안 쳐도 돼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10번 문제의 답이 몇 번이었냐면 3번이었죠. 그래프의 증가율은 한국이 프라틱 사용의 증가율은 한국이 제일 높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회문화의 그래프 탐구하는 문제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2번 선지를 썼을 거예요. 그죠? 2번 선지 반응률이 꽤 많았어요. 10번 문제에서. 잠깐만요. 선생님이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2번 선지에 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이러한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상대방의 입장을 드러내야 되죠? 내 입장만 주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상대방이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를 적어야 해요? 라고 생각해서 그건 주제와 어긋나요. 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2번을 썼다면 자, 어떻게 해서 답이 3번이고 아, 일단 이걸 생각해봐야죠. 샘플을 드는 거예요. 일단 아,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따져내지는 못했구나. 선지에서 분명히 증가율이라고 했는데 증가율을 나머지 5개 국가와 비교하지는 않았었구나. 아, 내가 조금 서둘러 풀려고 노력했었구나. 라는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 선지에서 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이라고 먼저 조건을 줬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 너 이랬을 거야. 라는 걸 먼저 드러내려면 이것도 그럼 설득을 훨씬 더 뭐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10번 문제를 2번 쓴 친구들은 왜 내가 2번을 썼을까? 이유가 지금도 한 두 가지 정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아, 상대 주장한 글을 쓸 때 상대방의 입장을 드러내는 태도도 입장을 이해한 태도도 필요할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든가 혹은 아, 그래프를 내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구나 라는 태도의 문제를 생각하든가. 그죠? 그런 것들을 각 문제마다 따져서 아, 내 문제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죠? 에, 난 3등급이야 혹은 난 5등급이야 난 그거 안 돼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수능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점수를 가지고 그죠? 1등급 받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그죠? 만점을 위해서 계속해서 1등급 받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내가 어려워했던 것 그리고 내가 느낌으로 맞췄던 것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일단 독서요. 독서. 그죠?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면 결국 수능에서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은 결국 어디에서 얼마나 실수를 덜 하느냐와 비문학 독서의 문제풀이 능력 그죠? 지문 독해 능력 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험이다 라고 단정해도 별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 바탕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풀리면서 해설할 때 반에 성적 좋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일을 잘 안 하는데 성적 좋은 학생을 불렀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넌 어떻게 해서 성적이 그렇게 잘 나왔니? 성적 잘 나온 너보다 성적이 잘 못 나온 친구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나 해주렴 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대답을 했어요. 재수생이었던 모양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능장에서 낯선 지문 흥미가 없는 지문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낯선 지문들을 찾아서 그거를 풀어내는 연습을 저는 꾸준하게 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훌륭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EBS 교재 특히 문학은 정확하게 읽어내려고 노력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비문학은 그 학생의 방법을 쓰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매일 하세요. 매일.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어려운 지문을 놓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게 매일매일 하면 말이죠. 의외로 여러분들 실력이 그죠? 말도 못하게 늘어나요. 매일매일 하는 것의 힘이란 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어려운 지문 하나를 놓고 자, 이게 수능날 나온 지문이다. 이걸 내가 15분 안에 처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연습을 하세요. 그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은 정말로 늘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많이 하세요. 그죠? 매일 하고 많이 하고 결국 이게 제일 쉬운 해결책이고 선생님 너무 무책임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정도입니다. 매일 하고 많이 하고 그 수험생들 중에 고3 학생들은 이제 좀 있다가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고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때문에 또 수능을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는 게 물론 수능하고 공부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수능 국어를 위해서 공부한 것이다. 라고 하고 수능 특강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됐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N수생들 여러분 월달에 솔직히 많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6월달 되면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6평치고 정신을 차리는 학생이 있고 6평치고 더 무너지는 학생이 있어요. 그죠? 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163일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이러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나 라는 생각 꼭 한번 해보세요. 이번 계기로 이때까지의 공부를 한번 성찰해보고 생활 방식도 한번 성찰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다짐도 좀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까다로운 지문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EBS 교재가 좀 많이 반영됐어요. 그죠? 그 독서 지문도 독서 지문도 두 번째 지문 경제학 지문 있잖아요. 그 지문과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 EBS 교재에서 그 경제 지문을 읽어두었다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독서 지문이 두 번째 지문이었어요. 세 번째 지문도 뭐 보고 얘기가 EBS 지문의 보기로 나오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두 번째 지문의 연관성이 꽤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EBS의 독서도 읽어내지 않은 학생들은 문제 안 풀어도 좋으니까 지문을 정확하게 반응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EBS 교재의 독서도 꼭 공부하세요. 즉, 수특은 웬만하면 웬만하면 수험생이 고3 학생이든 N수생이든 아직까지 끝내지 않았다면 기말고사 전까지 끝내세요. 조금 있으면 수능 완성 나와요. 그죠? 수능 완성 나오는데 수능 특강 아직 못 끝냈으면 되게 부담이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끝에 가서 아무것도 못 보고 시험치는 애들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EBS 교재는 기말고사 전까지 그러니까 7월 초까지는 끝내도록 하세요.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수안은 9월 모평 전까지 끝내세요. 어차피 9월 모평에 수안 다 반영돼서 나옵니다. 수특보단 수안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끝낼 수 있을 테니까 EBS 교재 틈틈이 수안 나오면 9월 모평 전까지 끝내길 바랍니다. 자 고전시가요. 이번 수능에서 고전시가가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최근 3년간 고전시가 수능에 나왔던 고전시가 지문은 전부다 다 작품은 전부다 다 EBS 교재에 있었어요. 전부다 다 EBS 교재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그 유원시비곡 같은 작품도 웬만하면 전문 찾아서 읽어내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EBS 교재에 나오는 고전시가 작품을 모두 합치면 40편 마흔 한 2, 3편 정도예요. 수능 완성까지 합치면. 그죠? 그 마흔 2, 3편 정도 정리하면 고전시가 수능에 나온 고전시가 그 작품 안에서 나올 텐데 왜 이거 정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번에도 고전시가에서 독해가 안 돼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산문 고전산문은 EBS 교재 작품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읽어보면 그 작품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에요. 그리고 고전산문 문제 쭉 보세요. 전부 다 뭘 묻냐면 제대로 읽었니? 고전산문 제대로 읽었니? 이 내용일치 문제가 전부 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고전산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 이런 것들 EBS 교재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하길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나 지금 이제 뭐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보세요. 일단 비문학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려운 지문 놓고 매일매일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EBS 교재 문학정리 이거 꾸준하게 하세요. 특히 고전시가는 고전시가 그 작품이 그대로 수능에 출제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올해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 유평도 지금 이런데 그죠? 고전산문도 그 구절 읽어낸 연습하고 나름대로 그 작품의 줄거리 인물관계 정도만 파악해도 딴 구절이 나와도 충분히 인물관계 파악하면 쉽게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연습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합시다. 우리 그죠? 걱정만 하지 말고 아 이게 제일 두려워요. 선생님은 그죠? 작년 수능 이후로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 될까요? 제가 열심히 하면 과연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연구실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연구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좀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될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차라리 지금 포기하는 게 나아요. 선생님. 여러분 지금 의심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끝까지 의심하게 돼요. 그죠? 될까? 해도 될까? 하면 될까? 계속 이 생각만 하면 공부 절대 못해요. 지금 포기하지 않겠다면 되든 안 되든 될까라는 생각은 쳐보세요. 그죠? 의심하지 마세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모르겠어요. 진짜 될지 혹은 안 될지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될 확률은 점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절 포기하세요 라고 했던 학생 난 너 포기하기 싫고 너도 너 포기하지 마세요. 그죠? 될까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될 겁니다.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세요. 그죠? 의심하지 맙시다. 된다라고. 그죠? 될까? 될까라고 하면 진짜 될 일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될 거라는 의심 없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163일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오답률 문제인데 간단하게 한번 문제들을 쭉 스캔해 볼게요. 아까 그 10번 문제는 좀 얘기는 했고요. 정답률이 10번 문제 여러분 지금 쭉 세마 같이 펴서 쭉 한번 같이 넘겨 봐요. 10번 문제 정답률이 43% 나왔어요. 2번 선지 많이 썼습니다. 아마 그 이유겠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문제 정답률이 61% 나왔어요. 61% 근데 1번 선지를 20% 학생이 반응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1번 선지를 반응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는 알았다는 얘기야. 1번 선지 쓴 학생들도 판정음문과 의문문을 구별할 수는 알았다는 얘기야. 그러나 2인칭이라고 할 때 그대는 보지 않는가 할 때 그대 유 라는 2인칭도 있지만 내 어찌 아는 그지? 내 너도 당신이잖아요. 요걸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너도 2인칭이고 그대도 2인칭이잖아요. 요거를 좀 구별해낼 수 있었으면 충분히 충분히 이 20% 학생들을 2번 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만약에 만약에 다른 선지를 썼다면 판정음문이나 설명음문의 개념을 잘 몰랐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뭐가 문제였던가를 정확하게 살피세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건 알면 돼요. 그죠? 모르는 게 있으면 차라리 좋아요. 알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모르는 걸 이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적 많이 오릅니다. 꼭 하세요. 비단 6평뿐 아니라 각종 모의고사 치실 때 모든 과목을 다 이런 식으로 꼭 복귀를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좀 놀라웠어요. 14번 문제 정답률이 53%입니다. 의문 변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잘 몰랐을까 예를 들어 1번을 썼다면 각각의 의문 변동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 15번 문제 그렇죠? 15번 문제 정답률이 57%인데 이제 수능 출제에 관여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사전찾기 문제는 사전찾기 단독으로 낸 것보다 문법적 요소하고 연관시켜서 출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실제로는 뭐예요? 단순히 피동사동도 구별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동음이여냐 다이여냐도 구별해서 풀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경리의 토지의 16번 문제 정답률이 61%인데 샘도 이거는 틀릴 뻔했어요. 3번 선지를 쓴 학생이 많은데 3번 선지 읽으면서 날림으로 읽지 않았을까 실수로 틀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는 누구나 다 오케이 라고 했을 거예요.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걸 직접적 서술을 중심으로 드러나 있다고 아마 잘못 읽지 않았나 이 뒷부분은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 줄만 있어도 이건 맞는 선지잖아. 직접적 서술 중심이란 얘기가 아니었다고 혹시 그렇게 잘못 읽고 틀리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5번까지 내려가지 않고 공간적 배경의 변화는 있었지만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은 공간적 변화의 변화가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은 아니다. 인데 누구나 찾을 수 있는데 아마 3번 선지에서 그걸 잘못 읽고 답을 3번 쓰지 않았을까. 이런 학생들은 내가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해보세요. 그죠? 6시에 일어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21번 문제 3번 반응한 학생이 31%입니다. 21번 문제 니은이 푸는 학생에 따라서 이때까지 선지의 느낌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 리은 옳고 니은은 지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해서 니은은 재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네, 고고 이 지문은 이 문제는 샘하고 나중에 해설 강의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종전에서 25번 문제 그렇죠? 25번 문제 큰 잔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급하게 푼다고 하니까 실제로 정확한 독해가 잘 안 됐던 거죠. 정확한 독해가 잘 안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외를 드러내고 있다가 아니라 자기의 공적을 자기가 드러낸 거예요. 너는 이랬지 훌륭해 너는 그랬잖아 훌륭해 이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공적을 드러내고 있잖아. 하도시 그러고서 왕이 황제가 뭐니 써라 라고 해서 이제 뭐니 다 자기 자랑 자기 공적에 대해서 쭉 다 쓰고 있는 거잖아. 각자가 스스로 공적을 평가하면서 소외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5번 정답률이 43%라는 건 정확한 고전산문 독해가 아직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니까 고전산문에서 이렇게 조금 날카롭게 내용일치 문제를 물으면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것들 그럼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렇게 대응을 해가겠죠. EBS 교재에 있는 수많은 고전산문들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도 다 봤다면 이때까지 기출에 나온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온 고전산문들을 꾸준하게 하루에 한두 편씩 읽어본다. 라고 하면 달라져요. 한 달만 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응책을 깨알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빈 노트를 놓고 오늘 문제의 나의 문제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이걸 스스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필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부터 31번 지문인데요. 이 지문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아요. 경제학 지문이고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게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경제학 지문을 많이 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에서 정말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27번도 정답률 63% 28번도 60% 29번도 정답률 56% 30번은 정답률 2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 일단 여러분 이걸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서 내가 뭐를 잘못 읽었냐 나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 생각해 보시고 해결책으로 경제학 지문들 좀 읽으세요. 그렇죠? 경제학 지문들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 좀 읽어서 경제학에 보세요. 작년에 법 지문 나왔고 재작년에 경제학 지문 나왔으니까 글쎄요. 확실할 수는 없지만 올해 경제학이 출제될 확률이 법보다는 좀 더 많을지 몰라요.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지문 법 지문들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읽어낸 훈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특히나 EBS 교재에 있는 법 경제 지문은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죠. 33번 문제 정답률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 12곡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한 독해가 안 됐다는 거고 34번 문제 정답률도 55%예요. 그러니까 유언 12곡에 대한 정확한 독해 자 이건 역으로 말하면 EBS 교재에 나와있는 작품들의 웬만하면 이런 짧은 시가문학 같은 경우는 전문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죠. DNA 미투콘드리라 지문 선생님도 문과라서 미투콘드리라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거 읽는다고 되게 애 먹었던 것 같아요. 41번 문제도 정답률이 11%입니다. 작년 수능에 그 문제보다 정답률이 더 낮아요. 보편적으로 보기는 하나 두 개가 다 대립되는 경우 하나는 공생관계 하나는 공생관계가 아닌 것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둘 다 그냥 뭐예요. 공생관계일 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5번을 썼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요거 38번 문제 39번 문제 40번 문제는 선생님 요 총평하고 나서 따로 요 지문은 촬영하고 선생님이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또다시 나머지 지문 촬영할 테니까 요 지문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약점을 선생님이 말한 거 말고도 틀린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뭘 틀렸는가? 내가 뭐가 약점인가? 이런 것들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오늘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축구 이런 거 보지 말고 그죠? 꼭 그거 하세요. 그죠? 자 네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펜으로 적어 보셨죠? 그죠? 1교시 포기하지 마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정말로 넓은 하늘에 수만 별을 그대로 총총 당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별들이 여러분들의 꿈이 총총 박힐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